네, 오늘의 시그널은 보신 대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저께 오사트 업체인 하나 마이크로네스입니다. 오사트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스 어셈블리 앤 테스트 후공정 업체입니다. 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삼성전, SK, 한의스, 종합반도체 기업이 다 했죠. 과일을 선별하는 것부터, 과일을 진열하는 것부터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한 거예요. 과일 장수가, 근데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자 어떻게 됐죠? 팸리스와 파운드리와 오사트 업체가 완전히 분업화해서 서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과일을 선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과일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과일을 포장해서 택배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사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 마이크론도 기회가 생기고, 근데 하나 마이크론에게 기회가 생겼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대만의 ASE, 미국의 암코르, 중국의 JCT가 워낙에 오사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이 큰 미중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오사트 업체에 제품을 제공하는 소재부품 장비회사도 파이가 적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일 먼지 닦는 솔 만드는 업체, 과일 빛깔래는 유행 만드는 업체, 이런 업체들 할 일이 적었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누굴 택했습니까? 대만의 ASE를 공략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대만은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가 그 모델을 공고히 왕립을 시키면서 팸리스 끌어주고, 저기 끌어주고, 오사트 끌어주고 다 대만계를 끌어줬기 때문에 대만 생태계는 파운드리, 팸리스, 오사트가 전부 다 같이 동반 성장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놀기보다는 대만의 ASE라는 후공정 업체 오사트를 택한 것이죠. 그 빛을 지금 발하기 시작한 것이고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하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선별하고 적재하는 후공정 장비에서 세계 1위이며 최근에 톱, 마이크로 소저, 일본의 디스코사가 전량을 담당했던 이 부분을 국산화했죠. 그리고 어저께 간밤에 TSMC가 미국 시장에서 10%, 장중에는 12, 3%까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워렌 버핏이 TSMC를 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IBM, 애플 이후의 세 번째 열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TSMC라는 반도체 기업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그 모델을 선택했다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게 왜 한미반도체가 중요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TSMC라는 파운드리 모델이 커진다는 것을 워렌 버핏도 인정을 했다는 것은 대만이 지금 파운드리 업체와 팸리스와 지금 오사트를 가지고 가는 이 생태계가 앞으로 주도를 할 것을 워렌 버핏도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생태계 안에 오사트의 장비랑 톱 톱이랑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는 당연히 그 생태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는 대만 반도체 향이기 때문이죠. 차트도 똑같습니다. 네, TSMC 향인 한미반도체 알아봤는데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60개월선 근방에서 근처에 가기 전에 이것도 뜨기 시작했었고요. TSMC, 대만의 AES랑 차트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그게 120개월선이냐, 60개월선이냐 한미반도체처럼 20개월선, 60개월선 사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TSMC는 60개월선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더 셉니다. 최소 20개월선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상을 간다면 다시 2만 원을 향해 진군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네, 오늘 한미반도체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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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